우리 교회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오늘 3월 1일 주일부터 모든 예배는 온라인 실시간 또는 영상 예배로 드리고 교회 모든 시설의 출입을 통제하고 또한 제안하고자 합니다 약할 때 강암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지금의 이 사태가 빨리 호전되어 곧 모든 성도들이 이 처소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대구 지역의 시민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하며 또 전국 곳곳에서 바이러스 확진으로 격리되고 또 투병하시는 분들께 빠른 쾌우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환자들을 돌보고 치료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질병관리센터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피곤치 않고 건강을 지켜가며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시라는 위로와 격려를 우리 연동교의 모든 성도들을 대신해서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연동교의 성도님들도 이 힘든 시기에 더욱더 힘내시고 또한 신앙을 잃지 마시고 건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사하기는 좀 어렵지만 멀리 있어도 이렇게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우리 옆에 있는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과 또 자녀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냅시다 힘내자 우리 힘냅시다 힘내자 우리 어려운 시기지만 더욱더 힘내서 신앙을 지키고 또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의 말씀 아홉 번째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 사순절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참회 수요일 제 수요일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의 기에서 이번 주부터 부활주일까지 마태복음 24장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이후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지막 그 십자가의 때를 바라보시면서 종말에 관해서 또 고난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마태복음 24장 이후의 말씀을 통해 사순절 기간에 고난과 절제 예수와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먼저 오늘 24장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24장의 1절과 2절은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르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1절과 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곧 성전이 무너져 돌이 하나도 남지 않도록 무너뜨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각 가정에서 또 각가지 있는 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상황에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소가 성전 그 자체라고 굳건히 믿고 살아가는 그리소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몸 된 이 교회 주님의 몸 된 이 교회의 처소 안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생각하지요 실제로 요한복음 2장 21절을 보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하셨던 이 증거처럼 성전은 곧 예수요 예수가 곧 성전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절 앞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1절 앞부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왔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전 안이 아니라 성전 밖으로 나가셨다라고 증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그 자체이신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밖으로 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성전과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성전과 간격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이 안 되지요 예수님이 성전 그 자체이신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성전과 거리를 둘 수 있겠는가 하지만 우리가 이게 성경의 말씀으로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성전에서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전을 떠나신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지 값비싸고 고귀한 대리석과 돌로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 그 건물을 선택할 것인지 그러나 우리의 선택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 뒷부분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르니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다 무너뜨려 지리라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성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겠다 우리가 그렇게 고귀하고 신성하게 여겼던 그 성전에 예수님 자신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성전은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는 성전 건물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증거하십니다 여러분 성전에 건물이 중요합니까 성전 그 성전이 말 그대로 성전이 되게 만드는 성사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까 제가 전에 학교 강단에서 예배를 드렸던 교회가 그 강단을 보수 공사하게 되어서 더 이상 강단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 고민하는 가운데 한 겨울이지만 그 학교의 운동장에서 그냥 의자를 펴놓고 예배를 드리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그런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냐고 불평하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지만 점점 그 운동장에서 그 추운 날 예배를 드리면서 오히려 성도들은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에 더욱더 집중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때 운동장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은 그들이 고민했던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예배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강당에서만 예배를 드리면 그곳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실까? 저 화려하고 멋있는 교회 건물을 세운 대형교회에서만 예배 드릴 때 그곳에만 하나님이 계실까? 영하 10도가 떨어져 벌벌 떨며 불길 같은 주성령의 찬양을 부르는 이곳에는 예배 드린다면 이곳에서 하나님은 임재하지 않는 것일까? 그런 치열한 고민 가운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매우 심플한 곳에서 답을 찾았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다른 곳에만 적용됩니까? 수련에 가서 기도 모임하는 곳에 구역 모임하는 곳에만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드리는 이 예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오지에 성교사님과 그 부족마을 몇 사람이 함께 예배드리는 피아노도 없고 악기도 없고 말씀도 쪽보금을 들으면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는 가짜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예배입니까? 아닙니다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물론 화려한 세련된 예배의 처소에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오늘 이 마태복음의 말씀대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하셨습니다 어떤 예배의 모양이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다 지금 각각의 처소에 TV와 컴퓨터 앞에 수많은 우리 연동의 예배자들이 앉아있으니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물리적으로 육신적으로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분명히 성사미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자주 뵐 수 없는 우리 연동교회 성도님들 주일이라도 뵙고 악수라도 한번 하고 한마디 인사라도 나눌 수 있는 것이 목회자 저에게는 유일한 기쁨입니다 할 수 있다면 모이는 예배를 하고 싶습니다 더 많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예배로 기쁨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지요 반드시 주일 성수에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저를 비롯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의 만족과 기쁨 때문에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뭘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주 말씀대로 성전에 왔다가도 형제랑 원망할 일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형제를 찾아가서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제를 빌고 다시 재단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배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 예배를 누가 받으시는가 예배의 주인은 누구인가 예배의 본질을 찾고 올바로 예배 드리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강도 만난 자 앞에 율법과 성전 제사에 묶여있던 율법과 성전 제사가 그들 종교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대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에는 가던 길을 멈추고 그를 돌보고 치료하며 생명을 살려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친구요 이웃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이다 사랑하는 연동교의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 곳곳에 강도 만난 자들이 있습니다 중국 우한과 한국의 대구 지역은 큰 고통과 아픔 가운데 강도 만난 자처럼 쓰러져 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율법과 성전 제사에만 묶여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냥 지나치는 대제사장과 레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생각보다 답은 어렵지 않게 나옵니다 예수님은 벌레만도 못한 죄인된 우리를 위해 자신의 하늘 보자를 버리고 자신의 생명까지 내던지셨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신 분이십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다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너희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버리지 못하면 생명과 영혼을 살릴 수 없다 구원할 수 없다 주일 예배 주일 성수 너무 소중하죠 우리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지켰던 것이 이 예배요 주일 성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풀라는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소중하게 여겼던 그것을 과감하게 버릴 때 우리는 한 영혼 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 강도 만난 자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이미 이곳에 있는 99마리의 양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고자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대신에 예배를 짐내하는 목회자들과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 예배의 모양이 변하더라도 그 정신과 그 뜻만큼은 절대로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경건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는 이런 예배 드리지 않을 겁니다 이런 예배를 일부러라도 드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감사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병상에 계신 부모님께 매번 주보 딸랑 갖다 주고 엄마 TV로 예배 드리면 돼 하고 본인만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왔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깐 그 부모님과 병상에서 손을 잡고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참으로 기쁘다고 조용하게 감사를 전한 분도 계십니다 또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 평생 같이 한 번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어린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고 지난주 예배를 드리면서 사진을 보낸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예배를 드리는 중간에 자녀들이 옆에 있으면 설교가 어렵지요 예배 드리는 거 참으로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 그 자녀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축복의 기도해 주시고 더욱더 사랑으로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온라인 예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중에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성전 밖으로 나가 성전을 무너뜨리겠다 하시는 이 이야기가 무엇인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교 유대인들은 성전과 율법에 묶여 살았습니다 형식주의에 빠져 있었고 위선적인 종교의 생활을 살았던 자들이죠 그래서 그 성전을 무너뜨리겠다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시겠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뜻인지를 지금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그런 예수님의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는 그 뜻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사람들은 성전이라는 건물이 그들의 인생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비롯해서 그때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율법과 성전이 자신의 신앙생활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절과 2절에서 성전을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성경 곳곳을 보면 예수님은 율법을 뛰어넘는 지혜를 말씀하십니다 율법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곳곳에서 하십니다 그러니 당연히 1절과 2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불편합니다 불안합니다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됩니다 그래서 3절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들은 1절과 2절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예언을 듣고 그들 전부의 삶이 무너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세상이 무너지고 아 곧 종말이 오는구나 내가 다 믿었던 저 성전 그렇게 따르던 율법이 다 끝나고 무너지는데 세상이 끝나는구나 종말이 오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3절의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은 4절에서 12절에 그런 종말의 때에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5절에 적그리수의 등장을 예언하십니다 6절에 곳곳에 난리가 난다는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7절에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고 기근과 지진이 곧 자연재해가 일어날 것을 예언해 주십니다 8절에 보니 그러나 그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라고 증거하시면서 9절과 10절에서 그런 재난 이후에 사람들이 환란 가운데 사람들을 서로 잡고 죽이며 혐오하고 미워하는 일들이 생기고 11절과 12절의 거짓 선지자가 사람을 미혹하고 불법이 성행하며 사랑이 식어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니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 기독교와 우리의 신앙이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서로 신뢰하지 않고 불편한 관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로 혐오하고 미워하고 사람을 가두고 의심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이 난리통에 거짓 선지자는 더 큰 난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불법이 성행하지요 마스크 하나 사는 것도 힘듭니다 작년에 400원 하던 마스크가 4천원, 8천원, 만원 하고 있습니다 사랑도 점점 식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곧 종말이 올 것 같은 이런 난리와 소동은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수없이 있었습니다 14세기 유럽의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1억 명이 줄었다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때 교회는 이 병이 하나님의 분노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병이 걸린 사람들은 저주에 받은 것이다 또한 이 병과 상관없는 유대인과 이교도들을 혐오하고 저주하는데 기독교의 교리와 신앙을 이용하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 우리나라의 인구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유럽당에서 죽어갔습니다 유럽은 초토화가 됐습니다 인간의 윤리와 도덕은 순식간에 말살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이 세상을 유토피아, 천국을 만들기 위한 종말의 때 하나님의 전쟁, 거룩한 전쟁이라고 외쳤던 독일 국가교회 때문에 세상은 이제 곧 종말이 올 곳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와 기독교는 더욱더 불신과 비난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럽은 기독교가 점점 쇠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마다 쓰나미가 몰려오고 산뿐이 곳곳에서 나고 지진과 홍수가 달 때마다 각 교회의 많은 목사님들은 종말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이제 곧 때가 온다라고 설교합니다 이미 세상은 4절에서 12절에 나오는 종말의 때와 같은 난리와 전쟁과 자연재해를 수없이 경험해 왔습니다 쓰나미가 몰려올 때에도 지진으로 곳곳에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거짓 선지자가 수십, 수백만의 사람들을 현혹할 때에도 일부 교회, 일부 성도들은 3절의 제자들처럼 이제 곧 종말이 올 것이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종교적인 공포심에 빠져 살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일까요? 정말 4절에서 12절에 나오는 종말의 때가 우리 눈앞에 보이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여 더 움츠리고 더 숨고 상식과 양심에서 벗어난 말과 행동을 하면서 건강한 신앙, 건강한 믿음과는 거리가 먼 모습으로 잘못된 종말 사장에 빠져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스인의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은 전혀 그렇지 않음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천국 보금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들이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보금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들이니 그땐 끝이 오게 될 것이다 언제 끝이 온다고 얘기합니까? 천국 보금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그제야 끝이 온다라고 증거하십니다 지진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소문이 들릴 때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홍수와 쓰나미로 많은 마을들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난리가 날 때 끝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소가 판을 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현혹되었다는 이야기가 들었을 때 주님의 때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전형병이 곳곳에 퍼져서 난리와 소문이 날 때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니라 천국 보금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마지막 때가 올 것이다 그제야 주님이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재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바로 그 천국 보금은 도대체 무엇일까? 특별히 온 세상이 지진과 홍수 전염병으로 난리가 나고 적그리소와 거짓 선지자로 현혹되고 거짓에 물드는 시대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보금은 무엇일까? 바로 오늘 본문 14절 앞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이 종말의 때에 이 혼란과 시련과 역경과 고난의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는 주님의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의 천국 보금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끝까지 이 고난과 시련을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천국 보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때 끝이 오리라는 종말의 신앙의 출발은 지금의 이 전염병이 창궐하는 세상 속에 난리가 나는 것에서 종말이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난리와 소문에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된가 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걱정 우리의 근심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설교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에서 인간이 뭘 하는 것에서 종말의 때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땅의 종말을 이루시는가 이 난리와 전쟁 지진과 홍수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끝까지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참된 보금이 세계 곳곳에 온전하게 전해질 때 종말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지금 이 전염병이 아닙니다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것은 지진과 홍수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 그리스와 거짓 선지자를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참아내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 보금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못하는 것에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걱정해야 합니다 사형선고를 받은 소크라테스가 감옥에서 형이 집행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함께 갇혀있던 치를 짓는 데 대가였던 스테시코러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테시코러스 나에게 서정시를 짓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스테시코러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당신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시를 지을 방법을 배워서 뭐 하려고 하십니까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얘기합니다 죽기 전에 하나라도 더 배우고 싶기 때문입니다 죽기 전에 하나라도 더 배우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이 전염병 때문에 두려워서 종말을 죽음을 늘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진과 화산 홍수와 황사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등등의 종말의 시대의 현상들에 두려워서 공포심에 빠져 매번 잘못된 종말의 신앙 가운데 여러분 그 신앙 가운데 살아가시겠습니까 소크라테스처럼 죽기 전에 하나라도 더 배우고 싶다는 그의 말이 지금 우리 시대에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덕목이라 생각합니다 종말이 오더라도 우리 믿는 자들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 명령대로 주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복음을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까지 전하는 것 바로 그때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종말의 시작입니다 다윗이 반지 하나를 만들고자 세공인에게 큰 승리에도 겸손하고 큰 절망에도 용기를 얻을 수 있는 한 글귀를 그 반지에 새겨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세공인이 이런 글귀를 새겼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힘드시죠? 많이 괴로우시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밖에 못 나가서 집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일주일을 지냈는데도 내 가족인데도 때로는 불평이 나오고 화가 나오고 이유 없이 예민해지고 너무나 괴롭고 힘든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 또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마지막 때는 전염병이 창궐할 때 지진과 홍수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죽어갈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반대로 그런 시련과 역경 고난과 아픔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 이겨낼 때 참된 구원이 있을 것이고 그 복음이 세계 곳곳에 감사로 전해질 때 주님의 임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어떤 시련과 어려움 고난과 아픔이 올지라도 여러분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는 마음으로 지금의 이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연동의 모든 가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오늘 이 처소와 각 가정에서 여러 모양으로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어느 모양 어느 장소이든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성삼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말씀대로 이 시련과 아픔 속에서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마음으로 복음과 사랑을 통해 참된 종말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불안과 걱정 속에 살고 있는 주의 모든 백성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의 상한 마음도 위로하여 주옵시며 더욱이 주의 처소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을 받아주셔서 곧 함께 모여 기쁨으로 더욱 뜨겁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강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